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오건영님이 지으신 V 시나리오입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4가지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이 들어가기 앞서서 기초다지기라고 해가지고 금리, 환율, 채권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구요. 이런 금리, 환율, 채권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 2장은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3장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각 국가들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어떻게 펴서 위기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좋은 자산이 어떤 것이고 나쁜 자산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금리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구요. 3장에서는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각각이 어떻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각국의 목표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책이 경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일반인이 읽기 아주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나 재밌었구요.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핵심이 이 부분이구요. 저자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구요. 성장과 물가로 구분하는 4가지 부위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경제 국면을 4가지 국면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국면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4장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 성장과 물가로 구분하는 4가지 부위 시나리오 주식을 볼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는 성장과 금리입니다. 성장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에 가입하려 하겠죠. 연 50%씩 오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주식이 있는데 연 100%를 주는 정기예금이 있다면 당연히 주식보다는 예금에 돈을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없이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네, 주식을 볼 때는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여러 재반환경을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금리도 들어가고 환율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경제의 어떤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성장과 물가라는 중요한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투자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에는 성장이 중요한 팩터가 될 것입니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죠.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투자의 패턴이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부의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제 팩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성장과 물가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성장을 보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고성장과 지금처럼 주춤한 저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고 물가와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는 저 물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이 책이 2021년 6월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저 물가였는데 지금은 고 물가 때문에 난리죠. 자 그럼 성장에는 고성장과 저성장 물가에도 고 물가와 저 물가가 있으니 이들을 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구성해 볼까요. 바로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 현상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1. 고성장 고물가 그럼 각각의 시기에는 어떤 자산들이 각광을 받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성장 고물가 시대를 살펴볼까요. 가장 가까운 때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서 2008년 중국의 강력한 투자 성장을 통해 나타난 고성장 고물가 시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성장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채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경제 성장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그런 소비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제품 생산라인을 늘리게 되죠. 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돈을 빌리게 될 텐데요. 기업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섭니다. 그럼 기업 투자발 대출 수요 즉 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 커지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돈의 값을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결국 성장이 강해지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자산이 피해를 보게 될까요. 채권이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성장이 나와서 주식 투자하기 좋은데 굳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몰리지 않는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울상이 됩니다. 주식과 채권에 하나만 더 이어가 보죠. 대체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앞에서 1970년대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 파동의 시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주가도 깨지고 금리가 오르니 채권 가격도 무너졌습니다. 주식 채권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던 때죠.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 채권 외에 다른 투자 자산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자산인 원자재와 금이었습니다. 고성장, 고물가 시기에는 워낙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 재미가 쏠쏠했겠죠. 2005년에서 2008년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상승했고 전세계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CRB 지수 역시 급등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유, 원자재, 농산물 펀드 등의 붐이 불었죠. 하나 더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돈은 종이화폐입니다.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돈을 마구 찍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 경우 금 1온수를 대체하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결국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고물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5년에서 2008년 금 가격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를 정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은 강세, 채권은 약세, 그리고 원자재 및 금은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 동그라미 채권 X 원자재 동그라미입니다. 시나리오 2. 저성장 고물가 이제 4분면의 두 번째인 저성장 고물가를 이야기해보죠. 1970년대로 가야 이런 시대를 찾을 수 있죠.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를 짚어봐야 할 듯합니다. 직관적으로 성장이 약하면 기업들이 제품 판매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팍 듭니다. 그런데 고물가와 겹치게 되니 기업들이 원료 구입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의 증가를 만들죠. 일반적으로는 생산비용이 오른 만큼 그 생산원가를 판매가에 정가합니다. 생산원가가 올랐으니 부득이하게 제품 판매가를 올린다는 공지를 띄우는 거죠. 그런데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고 경쟁도 워낙 치열하니 이렇게 제품 원가가 오른 것을 판매가에 정가하면 장사가 더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액은 줄었는데 생산원가가 늘어난 만큼 판매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1970년대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기에 주식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채권은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연 3%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합니다. 1년이 지나 정기예금을 깨보니 원금 100만원에 이자 3만원을 합해서 10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3만원으로 가격이 오른 A를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구매력을 유지해준 거죠. 정기예금이나 채권은 안전하게 내 현금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으면 구매력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겠죠. 물가가 10%씩 뜁니다. 그럼 100만원이었던 제품이 1년 후에는 1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는 3%에 지나지 않죠. 그럼 그 누구도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 생각되는 제품을 먼저 사들이기 위해 난리가 나겠죠. 제품 가격이 크게 뛰면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채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금리를 높여주면서 돈을 빌려야겠죠. 그럼 더 높은 금리를 부르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 당연히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에는 손실을 주게 되겠죠. 즉 여기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은 좋지 않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970년대에는 어떤 자산이 좋았을까요? 앞에서 이미 답은 나왔죠.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종이협회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금에 눈을 뜨게 되었죠. 당시 배럴당 2에서 3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온스당 35달러 수준이었던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600달러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주식 채권은 보유하면 안되고 원자재를 보유하는 게 자산의 증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3 고성장 저물가 이제 고성장 저물가로 가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정말 환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거나죠.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2007년이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5년에서 2016년이 되자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기회복을 맞게 됩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물가 상승 및 경기과열 등을 염두에 두고 패드 즉 미국중앙은행이죠. 패드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2015년 12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미국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머징 국가들은 제대로 긴장하고 있었죠. 앞에서 성장과 금리를 말했는데요. 성장이라고 다 같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도 미국의 성장과 이머징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의 국가들이 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당시 미국의 성장은 강했기에 금리 상승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넌 US 국가들이 성장은 그렇지 못했기에 미국 금리 인상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러니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연약한 것을 인지한 당시 패드 의장 제닛 앨런은 금리 인상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패드의 금리 인상이 기존의 계획 대비 매우 매우 늦어집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과도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크게 위축되어 있던 이머징 국가들이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의 성장도 나왔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머징 국가들도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성장의 곧비를 단단히 쥐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국가의 상태가 안 좋단 말입니다. 이때 이머징 국가들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좋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인출될 위험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자 이머징 마켓들이 금리를 안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요. 이렇듯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이머징 국가들을 비롯한 넌 US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강하게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성장뿐 아니라 넌 US의 성장이 함께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과거에 비해 고성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성장세였죠. 금융위기 이후 지루하게 이어지던 저물가 기조는 이어졌는데요. 당시 넌 US의 활약이 겹치면서 여기서 넌 US는 US가 아닌 국가들입니다. 활약이 겹치면서 나타난 고성장과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저물가가 겹치면서 고성장 저물가라는 참 보기 드문 국면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각 자산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까를 봤는데요. 우선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았겠죠.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고스피 지수는 수년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졌던 이른바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2017년 말 2600포인트 고지에 등정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미국뿐 아니라 이머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함께 초강세를 나타내는 이른바 주식의 시대였죠. 채권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성장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시장에는 분명히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물가가 저물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고물가 시대처럼 채권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물가 시대인 만큼 고물가 시대에 고전했던 채권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역시 나쁘지 않는 수준이었죠. 그럼 원자재나 금은 어땠을까요? 물가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는 만큼 시중 유동성은 풍부했죠. 이런 유동성은 원자재나 금보다는 주식지장을 향했을 겁니다.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원자재나 금은 당시 그다지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죠. 물론 원자재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장 저물가에는 주식이 왕이고 채권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원자재나 금은 비추천입니다. 즉 주식 동그라미 채권 세모 원자재 금은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는 보유라면 안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나리오 4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저성장 저물가 시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거대한 부채 문제로 인해 수년째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물가 역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말하죠. 이 책을 낼 2021년 6월만 해도 저성장 저물가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라고 봐야겠죠? 일단 성장이 정체된 만큼 주식지장은 힘겨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돈의 값은 금리는 하락 일변도를 유지하겠죠. 금리가 오를 때 울상이었던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채권시장은 방긋 웃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자산인 원자재나 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고요. 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저성장 저물가 시대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주식은 부진하고 채권은 강하며 원자재나 금은 힘겨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인데 즉 인플레이션 오기 전입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금 가격 역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성장 저물가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거대한 충격이 찾아오게 되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준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돈풀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 노력을 네 글자로 고압경제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고압경제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웃돌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서는 한편 필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타이트한 고용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노력을 네 글자로 고압경제라고 한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등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뿌립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낮은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세계가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 사상 최저금리를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풀려나온 돈은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돈은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곳에 가서 고이게 되죠. 네 아무리 저성장식이라고 해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은 것처럼요.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국면에서 강한 성장을 나타낸다면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그 성장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시중에 풀린 돈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런 성장주를 향하게 됩니다. 성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 초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 등 다양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S&P500 지수와 성장주를 주로 담고 있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만 보아도 성장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등장해서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했기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은 중앙은행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죠. 중앙은행이 종유화폐의 공급을 크게 늘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종유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실물화폐인 금은 미소를 짓게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에서 양점 완화를 통해 자금이 공급을 크게 확대하던 2020년 중반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패드의 유동성 공급 스탠스가 다소 약해지자 강세 기조가 누그러들었지만 저성장 저물가 시기에도 중앙은행의 이례적인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중앙은행 찬스를 반영할 필요가 있죠. 이 경우 저성장 저물가 시기 주식은 성장주 중심으로 초강세, 채권은 강세 그리고 금 역시 양호한 자산이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성장주 채권이 좋고 금도 양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도시화한 사분면을 다시 그려보죠. 이게 핵심입니다. 고성장 고물가일 때는 주식 굿, 채권, 베드, 원자재금 굿 저성장 고물가일 때는 주식 나쁘고 채권 나쁘고 원자재금 좋습니다. 고성장 저물가일 때는 주식 좋습니다. 채권도 좋습니다. 원자재금 나쁩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는 원래는 주식 나쁩니다. 채권 좋습니다. 원자재금 나쁩니다가 돼야 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살포하면서 성장주 좋고 채권도 좋고 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다 화랑이었잖아요. 이게 유동성 공급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각 국면별로 어떤 자산이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지 혹은 부진한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니까 성장주 투자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지하철이 없어도 2년 후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다시 보죠.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있지만 미래에도 계속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위치해 있을까요?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나 다른 국면으로 이동한다면 어느 국면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아마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으로 갈지를 예상하여 앞으로 펼쳐질 국면에 유리한 자산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 다음 스텝은 우선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고압경제 정책이든 뭐든 간에 지금의 부채 수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불경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성장 저물가 시기에 유리한 자산을 집중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만 혹여나 다른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등 다른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을 약간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필요는 있겠죠. 다음으로는 저성장 고물가로 이동할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고압경제를 통해서 저물가의 닙에서는 빠져나가지만 나쁜 물가 상승을 만나는 것이죠. 나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억눌리게 되고 기업들이 마진도 위축이 되면서 성장은 정체가 됩니다. 저성장 고물가라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1970년대식 악목이 반복되는 겁니다.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과도한 돈풀기가 결국에는 화폐가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하죠. 저물가 기조를 탈피해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저성장 고물가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이쪽으로 변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의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유리한 자산을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대 미래를 생각해서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유리한 원자재나 금 등의 자산을 점점 더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국면의 변화를 반영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국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들을 미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 이른바 길목 지키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진작에 읽었으면 그리고 만약 실행을 했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조그만 얘기가 들었어도 원자재나 금 등의 ETF를 샀어야 되는데 참 아깝습니다. 고압경제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성장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 고성장 고물가 혹은 고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성장 국면에서는 주식의 경우 성장주 외에 다른 주식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성장주가 저성장 국면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전반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성장주가 갖고 있는 성장이 제대로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돈이 몰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경제 전반의 성장의 흠풍이 돕니다. 성장주뿐 아니라 그동안 성장과는 관련이 없던 기업들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게 되죠. 그럼 성장주만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장주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이 생겨나기에 성장주의 희소가치가 사라지면서 성장주 이외의 다른 주식들이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주식 내에서도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앞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성장 시기에 유리한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변화의 시기에 맞춰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장 시기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올려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과 물가라는 거시경제의 중요한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사분면을 만들고 실제 투자 계획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동할 것인가입니다. 이걸 예상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 각 국면으로의 이동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들을 조금씩 깔아두고 나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면의 자산 비중을 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가능성이 확실히 낮다고 생각되는 국면에 해당되는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다가왔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담아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자산이나 마구 담기보다는 이제껏 설명한 것처럼 거시경제의 중요한 팩터를 반영한 시나리오들을 정리하고 나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주식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고 자동차 섹터를 담고 화학 섹터를 담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나 물가의 여러 가지 국면에 따라서 이득을 볼 자산에 돈을 배치하는 게 진정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면 이 과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거품이 꺼질 때까지 그거를 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고평가된 자산을 팔고 다음에는 어떤 국면이 올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산 배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주식, 채권, 원자재 그런 곳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가격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오건영님이 지으신 V 시나리오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건영님이 지으신 책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읽어보는데 확실히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읽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참 재주신데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전략을 받고 이 네 가지 전략에 따라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